자, 우리 다음 노래를 들려드릴 시간인데 다음 순서가... 어... 저예요. 아, 제가 모르는데 K-POP을 생각했을 때 또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저, 이혈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혈이 노래 중에 You Go Girl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혈이 노래는 OK! OK! Let's go! 오늘은 또 무슨 옷을 입어야지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해줘야 좋을지 이건 어떠니? 아, 저건 어떠니? 고민 고민하지 마 그래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해줘야 좋을지 이건 어떠니? 저건 어떠니 고민 고민하지마 Girl and you go girl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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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 Girl and you go girl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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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 이제부터 솔직하게 이제부터 당당하게 너의 맘을 보여줘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Tonight 그저는 당당하게 이제부터 달콤하게 너의 맘을 보여줘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Tonight One, two, three, go 오늘은 또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떻게 내 맘을 전해줘야 좋을지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고민 고민하지마 Girl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내 맘을 전해줘야 줄지 이건 어떠니 어쩌고 어떠니 고민 고민하지마 Girl and you go girl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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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 Girl and you go girl Ba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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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rl 이제부터 솔직하게 이제부터 깔끔하게 너의 맘을 보여줘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Tonight 가끔씩은 달콤하게 가끔씩은 강렬하게 너의 맘을 보여줘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Tonight Hey! 노래 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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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다. 좋아. 너무 좋다. 재밌어. 좋다, 재밌어.